안녕하세요 미국안경사 미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스콧 안경은 제가 그닥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어서 영상으로 올릴 생각도 없었던 안경이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경이 마음에 든 첫번째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워낙 제가 좋아하는 웨이페러 스타일인데다가 컬러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블랙의 실버, 시나몬의 골드, 잉크의 실버, 톨토이스의 골드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로 하여금 영상을 올리게 만든 색상은 잉크의 실버였습니다. 잉크색은 굳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블루입니다만 아주 눈에 띄는 블루가 아닌 정말 물에 잉크 한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은근히 퍼져나가는 블루색으로 색상의 이름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쪽에 림만이 아닌 아래쪽에 메탈 림도 두꺼워 도수가 높은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사이즈는 48mm로 첫눈에 보기에는 자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착용해본 후에는 더욱 마음에 들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저스는 필요한 안경입니다. 가격은 350불로 생산지를 고려하면 다소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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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